제 20장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처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석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핫족석과 아모리족석과 가난족석과 브리스족석과 히위족석과 여부스족석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있을지니라.